자, 노래 들어가도록 하죠. 야, 이거 저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좋아요. 아니, 사실 꼭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 여러분들 배우는 노래인데. 이거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11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진짜 폴 맥칼트니와 스티비 원더 두 분이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참 더 감동적인 게 스티비 원더님은 흑인이시고 폴 맥칼트니님은 백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노래를 굉장히 조화롭게 불러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피아노 건반, 흰색 건반, 검정색 건반이 서로 어우러지듯이 이 폴 맥칼트니, 스티비 원더 두 분이서 굉장히 어우러져서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십니다. 대박. 와, 예. 레전드죠,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벌써 773만 뷰? 11년 전 노래인데 엄청나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venue and Ivory. 이게 검정색,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검은색과 흰색은 live together. 이게 동사죠. 함께 살아요. 그럼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형이니까 S 안 붙인 거예요, 동사에다가. 검은색과 흰색은 같이 삽니다. 어디 속에서 완벽한 조화 또는 화합 쉽게 조화라고 해서 가세요. 완벽한 조화 속에서 검은색, 흰색 둘이 함께 살아요. Side by side. 근데 어떻게 살아? 나란히 살아요. Side by side. 따라하세요. Side by side. 이거 시험에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side to side. 안 돼요. 투 안 된다. 알았지? 물론 앞에다가 from을 붙이잖아. from side to side 하게 되면 좌우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생선, 붕어. 붕어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다 라고 할 때 from side to side. 이런 말을 쓰긴 쓰는데 여기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여튼 투 안 돼요. 나란히 함께 살아요. On my piano keyboard. 제 피아노 건반에서요. 나란히. Oh lord. 그런데 주요. Why don't we? 여기서 why don't we 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이게. 이 문장을 두고.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된 거냐. 일단 why don't we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죠. 뭐가 생략됐을까? 아니, 검은색과 흰색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제 피아노 키보드, 피아노 건반에서는 나란히 잘 살던데. 아니, 그런데 주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why don't we? we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이게 생략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자, 첫째. 여러분 교과서나 자습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그거야. 왜 우리는 그렇지 않죠? 피아노 건반처럼 우리도 같이 화합하며 살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적을게요. 왜? 우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알겠죠? 왜 우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why don't we 동사원형 하면 뭐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도 조금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사는 게 어때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습서에서는 왜 우린 그렇지 않죠? 저희 피아노 건반처럼? 음?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 네이버 같은데 이제 지식백과 찾아보시면 두 번째로 해석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식으로 그런데 뭐 우리는 자습서 내러 갑시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피아노 건반을 봐라!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주여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 자, 그다음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 되시죠잉? 그렇죠? 이 노래 가사한테 접속사 되시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대절 이하를 이거 을르를 이끄는 접속사 되시니까 생략 가능하죠잉? 뭐랄까? People are the same. 사람들이 똑같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wherever we go. wherever 하게 되면 뭐예요? 어디에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wherever we go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오케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wherever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세 단어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no matter no matter where 오케이? no matter where 여러분 따라할게요. wherever no matter where wherever no matter wher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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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